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하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진 만큼 이제 저의 노출되는 피부들도 많고 노출되는 몸에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몸에 준비가 안 됐을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날씨는 이미 더워졌고 내 몸에 준비가 안 됐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방 만들 수 있는 몸을 보게 했어요. 우선 이곳은 제가 이번에 촬영 피티샵이에요. 이곳에서 제가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담벨이 있으신 분들은 담벨을 준비해 주시고 담벨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크기의 운동을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문건이에요. 하나. 컬. 담벨 컬이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호흡 뱉고 쪽 피고 다시 한 호흡 뱉고 다시 피고 여기서 중요시 해야 할 점은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팔꿈치가 계속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 고정을 한 상태에서 굴리고 피고 굴리고 피고 굴리고 피고 이렇게 20개 건복해 주세요. 20개 건복해 주세요. 20개 건복하시고 호흡 10번 뱉으신 다음에 TST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되면 TST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두 운동이 끝났으면 바로 팔꿈치가 상두 운동을 할 거예요. 우선 상체는 두 번째 운동은 보면 제일 많은 팔꿈치 자세예요. 우선 엉덩이를 계속 쭉 해가서 상체를 숙여주세요. 팔꿈치를 들어 올리고 팔을 쭉 펴주세요. 다시 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 고정한 상태에서 호흡 뱉고 호흡을 뱉고 이렇게 20개 해주세요. 20개가 끝나면 또 호흡을 10번 뱉으시고 TST를 반복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TST가 더 있자 그렇게 컬 쭉 펴고 두 가지 운동을 반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팔을 팔을 이걸로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팔꿈치를 금방금방 빠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깨가 맑은 상태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뒤로 넘기고 날개뼈 잠근 후에 이렇게 운동을 해주세요. 이거는 1분 30초를 타이밍을 맞춰놓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정말 쉽게 집에서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름철 편도 빨리 끝이에요.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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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